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한 매체 측에서는 취재 결과 정동원 군을 비롯한 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 장민호 씨가 올리브 밥블레스유2에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밥블레스유는 위대한 언니들과 함께 2020년엔 묵고 떠블로가 먹다 먹다 이제는 편까지 먹어주는 신개념 도원결의 버라이어티 위로가 필요한데 세상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언니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편들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말만 들어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상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 측에서는 고민상담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시청자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찬원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틀 전 대한민국 방송계, 예능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송은희 선배님, 김숙 선배님, 박나래 선배님, 장도연 선배님과 함께 밥블레스유2 녹화를 잘 마쳤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이끌어주신 덕에 깔끔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월 30일 오후 7시 5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밥블레스유, 송은희, 김숙, 박나래, 장도연, 선배님 감사합니다. 미스터트롯, 장민호, 이명웅, 정동원, 이찬원 많은 시청 바랍니다. 라는 글과 함께 총 5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이찬원 씨와 정동원 군, 이명웅 씨, 장민호 씨가 밥블레스유2의 MC들과 함께 활짝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 다들 너무 훈훈하죠? 정동원 군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한 올리브, 밥블레스유2는 오는 30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안정적인 축구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9시에는 정동원 군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한 JTBC 뭉쳐야 찬다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앞서 저작권 문제로 관련 사진을 못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뭉쳐야 찬다에서는 트롯맨들과 어쩌다 FC와의 축구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멤버들은 서로의 실력을 알아보는 탐색전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정동원 군의 등장에 감독인 안정환 씨가 14살이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정동원 군은 인사이드 킥부터 아웃사이드 킥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며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더불어 헤딩까지 깔끔하게 성공을 하며 박수갈채를 받았고 이찬원 씨는 아 잘한다 형이랑 민호삼촌보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동원 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정말로 조금만 다듬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뉴헤라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가 서버 마비가 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최근 뉴헤라 프로젝트의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는데요. 이후 홈페이지에서는 미스터트롯 멤버들의 새 프로필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공개된 새 프로필 사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팬분들은 이를 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한동안 서버가 마비가 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현재 폭발적인 탑세븐의 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원 군이 요즘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daan